1.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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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